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시험 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보는 총평, 간단한 총평,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있었다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주요 문항을 해설하면서 이 문제는 평가원 측에서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춰서 출제했다. 이런 걸 묻고 싶었다. 라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수능 칠 때까지 이런 데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부하고 싶은 건요. 공부는 주체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만 10분만이라도 여러분이 푼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고 아 나 여기에서 시간을 좀 오래 끌었어. 아 이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 내 약점은 요거 아닐까라는 걸 먼저 한번 분석해 보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그러면 총평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뭐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6월 평가원처럼 EBS의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나 독서 3지문 6월 달에도 그랬죠. 독서 3지문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어요. 6월 달도 그랬고 9월 달도 그렇다는 것은 수능에서도 독서 3지문은 EBS 지문을 통해서 많이 연계해서 출제하겠다.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조가 된다면 물론 물론 독서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나왔지만 예전만큼 독서에서 변별력을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학에서도 난이도가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는 월훈, 성산별곡, 원미동신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독특한 건 최근 몇 년간 현대소설이 기출에 반영된 적은 없거든요. EBS 현대소설이. 근데 이번에는 원미동신이라는 EBS에 나온 현대소설이 평가원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반영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죠. 현대소설이. 근데 선생님은 현대소설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현대소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의 독서 지문은 없었다. 그렇죠. 근데 뭐 기분 상할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어렵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과거 수능에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브레트누드 체제 이런 거하고 지금 평가원에 나온 지문하고는 지문의 난이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훨씬 더 쉽죠. 예전 지문은 어떤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이런 게 있으면 읽기가 조금 편했던 그런 지문들이 있는 게 사실이었으나 자 킬러 문학을 없애겠다라는 발표 이외에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하면서 이런 난이도가 높은 어려운 문제 어려운 지문들은 많이 줄었던 것이 줄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문 법 지문 이런 까다로운 깊이 있는 전문적인 지문들이 출제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올 수능도 경제 지문은 그렇다고 공부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렇게 경제 지문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고 전문적인 파트가 출제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독서 지문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건 그러면 독서 지문이 이렇게 쉬웠으면 독서 문제에서 틀린 문제들이 별로 없어야 될 것인데 그래도 독서 문제에서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차차 보겠지만 선생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거하고 정확한 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구평시험 치면서 어 이거 익숙한데 어 이거 본 것 같애라는 익숙함. 익숙함 좋죠. 익숙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익숙하다고 해서 정확하게 읽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독서에서 틀린 학생이 있다면 어 정확한 독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지문에서 반영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꼼꼼한 읽기 태도는 계속해서 길러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문항 풀면서 얘기해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문학 파트인데요. 역시 비연계 부분. EBS 부분이 아니라 비연계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별되어 있는데 이건 작년 6월달에도 마찬가지. 올해 6월달에도 마찬가지였죠. 기억나세요? 올해 6월달에 비연계에서 독해하기 어려웠던 지문이 뭐가 있었나요? 현대소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있었습니다. 오규원 시인의 시. 맞죠? 그 두 현대소설 현대시가 좀 독해하기 어려웠다면 이번에는 고전수필 고전시가. 이 두 개가 독해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 고전수필을 제대로 독해하지 못하면 26번 문제, 27번 문제 이게 연타로 틀렸을 가능성이 높죠. 이런 것처럼 이런 것들에 독해가 중요했다. 그러니까 결국 문학을 EBS 교재는 정리한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등급을 나누는 건 정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독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등급이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학도 독해고 내용일치 문제 중심으로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낯선 문학 작품들을 읽어내는 독해력 이런 것들, 그런 연습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생각에는 이건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보기에는 중상위권 학생들도 점수 올리기가 다소 쉬워졌다. 중위권 학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같으면 구평에서 한 4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거 확신하기 힘들었죠. 이건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2등급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등급 받은 애들도 조금만 하면 1등급, 2등급 초반이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독서 자체가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 과했나?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 남은 기간 동안 점수 올리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건 또 역으로 얘기하면 상위권, 중상위권, 최상위권, 중상위권 사이의 변별력이 좀 약한 시험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조금 쉽게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남은 기간 Ctrl 그리고 남은 기간 꾸준하게 공부하시는 것만....... 감사합니다.